이분을 시작해라. 이분을 시작합니당. 5차 국회 학습지. 3차 국회 학습지 등장 그리고 6차 국회 학습지를 시작하네요. 2차 국회 학습지 등장 2차 국회 학습지 등장 3차 국회 너를 처음 만낸게 안녕 아 진짜 모르겠어 처음 너를 만난 건 너의 기억보단 조금 더 빠른 걸 언제나 너의 뒤에서 어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게 진짜 넌 잘 모를까 솔직히 말을 하면 답답한 내 마음이 좀 두려워해질까 전부 다 말을 버리고 괜히 어색해지면 그땐 어떡하지 할부면 하나 세고 둘을 내면 안녕 안녕